안녕하세요 낙기 대럭이 되겠습니다 그래 멀리거나 희생이는 흑되지 않았잖아 나갔다 갔다 갔다 빨리 먹으라고 나갔다 잘 쳤는데 이거 잘 쳤는데 나이스 짧게 잡고 푸시 이거 뭐야 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나 어떡해 이제 죽어야지 정리해준다 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멈어집니다 멈어집니다 잘 먹었다 야구 같다 나이스 나이스 밀리지 않네 밀리지 않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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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림 나오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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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목도 안 맞았어 안 따라가? 침략 걸릴 수 있다 나 심지를 좀 잊어야 되는데 알기로 갑니다 미술 오케이 좋아 오른쪽에 올리기 바람 오른쪽 150 150 왼쪽도 침략 다 있어요? 이 밤에 다 양쪽도 들어갔어 아슬아슬 했다 신지는 중앙으로 고요테 신지처럼 중앙으로 이렇게 하나 하셔 많이 가네 오른쪽도 두 마리 달렸다 많이 안보셨어 많이 안보셨어 많이 안보셨어 아 잘라 하나밖에 없어서 고민을 안 해도 되나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이번에 잘 맞았다 이번엔 잘 틀어졌다 150원 비프인데 미끄러지나 이곳은 다행히 조금더 다행히 다행히 두 마리 두 마리 다시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네 세 마리 모기지로 한 번 세 마리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면 더 안 되는데